장소가 많이 아늑한데 사람에 띄는 공기종기 모여서 공기종기 모여서 따뜻하게 공연 도로 카텔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부를 노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보스트말론의 CIRCUMSTORTE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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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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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